할렐루야! 벌써 주말입니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금요영성집회를 위해서도 많이 참석하실 뿐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으로 교육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부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문을 안 열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교육을 시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 두 부부는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아주 지적으로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된 분인데 두 부부가 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예전과 똑같이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아,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오히려 더 의아했겠죠? 뻘쭘해가지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니 예수를 믿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인생과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하루살이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하루살이하고 또 메뚜기하고 놀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둘이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사니까 그 이해 속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없겠죠. 그게 너무 메뚜기로서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겠죠? 내일이란 말이지 어떤 건가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하루 안에 경계선에 가둬진 인생이 내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루살이는 캑 하고 죽었대요. 하루만 사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살이가 죽은 다음에 심심하니까 이 메뚜기가 개부리하고 또 사귀게 됐어요. 잘 교제를 하다가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어요. 개구리가 헤어지면서 우리 내년에 또 만나 그러니까 메뚜기가 뽈 좀 해가지고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그 생리상 1년 이상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수님 부부들이 확 인생의 허무와 한계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는 고백을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전혀 미동도 않더니 그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일상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 이게 뭘까 이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굽의 집안이 뭐가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 여러분 산들은 양들 같이 뛰놀며 산들이 뛰놀아요? 이거 당연히 시적인 표현이죠. 작은 산들이 어린 양 같이 뛰었대요. 바다는 어떻게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요단이 어떻게 물러가고 바다가 어떻게 도망가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림들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림언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천지창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언어입니다. 더 깊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림언어는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수단이고 언어의 수단이지만 그 속에서 시공간이라는 역사의 공간에서 풀어지고 벌어지는 인생사의 희노애락도 사실은 하나님의 뭡니까? 언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직 개발되지 않는 영역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가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문자와 교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수개월을 가르쳤는데도 그 부부는 다 교수들인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메뚜기 이야기와 개구리 이야기와 하루살이 이야기의 자연의 평범한 일상의 질서의 생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풀어줄 때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 일장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몇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서 일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슬픔의 이야기도 하나의 그런 시대적인 고통의 언전은 하나님의 그런 그림 언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사무엘서라는 책은 원래 상하 구분이 안 될 만큼 큰 책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대하 드라마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에 풀어진 인생의 이야기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가장 첫 장 첫 머리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불임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정말 이 이야기는 아이 없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도응답의 사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가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은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 말시대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가장 죄악이 무르익던 사사기 전성기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건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할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정확한 것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시대적 진단은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을 남겼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대접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왜 그들이 왕대접하지 않았는가 못했는가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홍해 세대와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뭐가 끊어진 시대였습니까? 신앙교육과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전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뭘 준비하시죠? 오늘 15절 읽었던 말씀처럼 3호에서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 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우리 첫 번째 꼭지를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고통의 시대의 해독제이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첨가할 단어가 있는데 슬픔의 기도는 슬픔의 기도는 고통의 시대의 뭐다?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밤늦게 참 또 속상한 참 불행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현실로 뉴스를 통해서 현직 전직 대통령 둘이 연이어서 수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쾌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참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불행한가 마음이 참 첨담하더라고요 우울하고 이 3월 시대도 그런 깜깜하고 절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너무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대에 꼭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독주 포도주를 먹고 취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끊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냐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라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의역을 하면 심정을 쏟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개혁계정에는 심정을 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정을 통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슬픔을 담은 채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경험을 한 겁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인들과 컨셉이 비슷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한나의 마음을 알 거고 한나는 기도하다가 심정이 통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 이 쩌릿한 순간을 위해서 한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슬픔을 준비하신 겁니다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아이 없는 괴로움 그래서 첩에게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 삶의 고통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 슬픔 때문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자기 슬픔에 진짜 실체를 깨닫게 되죠 그 실체를 한번 우리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해 볼 텐데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기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참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온 인생을 다 던지는 통곡의 기도를 여러 날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가슴팍이 통하는 경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11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운 서운하여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자 여기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봤거나 또 이 기도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기도는 분명 이상하게 들려지거나 보여지거나 읽혀져야 됩니다 왜 이상하냐면 한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을 존재를 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이렇게 슬그머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도로 내놓겠다 그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내놓은 놈의 아들을 왜 달라고 그래요 왜 울고불고 날일치 이런 날 이게 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겁니다 이걸 조금 예언자적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놓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나야 너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괴롭지 그걸 몰라서 그러세요 그래 네 맘 내가 알지 예 내가 그래 내가 네 맘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한나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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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없음을 아파하는 이 세상의 깜깜함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하시려고 제 마음에 그 슬픔을 주셨군요 기도가 그래서 뒤집어져요 어떻게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도로 내놓겠습니다 머리에 삭돌을 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하와께서 들으셨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늘 사회를 보던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무엘이 몰락하고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GMP 사만물로 회복시키던가요 강력한 국방력을 준비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던가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꿈결처럼 이스라엘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슬픔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어느 공동체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가슴 한복판에 시대의 해독을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슬픔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슬픔의 기도는 고통 가득한 시대의 뭐다 해독제다 믿습니까 두 번째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개인의 슬픔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놓으신다 그렇죠 기도는 개인의 슬픔 속에 누구의 마음을 감추어 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아픔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그 슬픔 속에 감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자체가 한나라는 인생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야 될 분인 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었고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됐을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림 언어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다 어제 욕기 4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마지막 꼭지 기억 나십니까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괴로움이 남겨지는 것이다 기억 나시죠 욕은 결국 누구를 돌려받지 못했습니까 죽은 자녀들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괴로움은 남는 것으로 기도응답을 받아요 요분 자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어요 한나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중한 택한 인생을 통해서 시대의 새벽을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건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한나의 기도 속에 영적인 의미를 왜 하나님은 이 불임이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는가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슬픔의 기도는 다 같이 시작 슬픔의 기도는 고통의 시대의 해독제이다 아멘 두 번째 시작 기도는 개인의 슬픔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놓으신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는 결단이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역사적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모예를 주셨고 한나는 사모예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나실린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한나가 2장 전반에 걸쳐서 마리아의 찬가를 뛰어넘는 노래를 남겨놔요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로 노력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사 구원의 뿔을 높이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3일교회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통 가득한 이 슬픈 세상에 슬픔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의 해독제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시대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스무 가지의 이야기를 기도로 만났습니다 이제 기도란 이렇게 폭이 넓고 깊고 높은 것이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으로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금요영성집회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혹 하나님이 내 인생 한복판에 어떤 슬픔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서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수많은 창조의 솜씨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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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